와...뭐야... 뭐야 다 진행되려나 그게? 이 즉 kavg 이 굿 마무리로 바로 방지 갑질 마음이지 も i just 어떻게 기다려야 ресory 이후로 가는거 그러면 Avec 레알 이거까지 우리지 이후로 와서 도망속힐 것 같아요 사실상 위성인지라 폭산내리 나오기 힘들거든요 지지통이 쓰려나? 뭐야 옥 뚫린거 아냐? 그러나? 지지통이 쓰려나? 지지통이 쓰려나? 지지통이 쓰려나? 지지통이 쓰려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지지통이 쓰려나? 아이고 뭐 포킬 되면 하고 막판이니까 킬에 좀 집중할게요 옥들 미션도 너무 좋지만 어허 알고있구만 알고있구만 나 그것 때문에 대회 못 나가잖아 오랜만에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친구 있는데 20일 날에 20일 날의 약속이라서 하필 그 주가 내 생일 주잖아 그래갖고 21일은 당일 날은 방송킬 수 있는데 전날이 안 될 듯 그래서 대회는 힘들겠다 대회가 딱 그 주말이잖아 양밋바스 꾸레게 해주고 양밋바스 없죠 바로 관디박스 박스를 들어놔주고 관디박스 없노 와 뭐야 아하 그치 그치 나도 이번에 대회 스나로 나갈라 했거든 스나 연습해가지고 다음 달이나 뭐 대회 또 열면은 그때 나가면 되지 어차피 그거 시바킹배는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왜 우리 방둘이냐 근데 까꿍 하핫 하핫 화들짝 놀라시네 그래 이 자리 못 이기죠 형님 바이바이 전 Ra einer 본 passar 하핫 sound 뜨dessus 끝 어차피 들어가 비쌨피 감안명 ред 기계 쓰실텐데 정보 요 현 어? 게일리그 65번 실행했다 말이 안되는데 아니 너 아제리그랑 합쳐서 얘기했지 아니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왜이러세요 저한테 왜이러세요 아 진짜 예전 5번 벌써? 우와 아 아 대단하시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뭐야 와 와 킴 받네 살짝 아 그려? 많이 수행해주셨나보네 저 자리 있었구나 와 저 자리에 있는 사람 얼마나 본다 개고소리내가지고 일부러 저쪽 갔나? 센스 인정 아까 에케도 잘 쓰던데 저 영화 차라리 샷승고를 할걸 그랬다 그 울통에서 자신있게 말이죠 어 어 놀래라 뭐야 후후 허허허 허허허 바로 옆에 계셨네? 아 몰랐네 야미 야미 중계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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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또 시작 이러시네 와 에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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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드실때는 좀 다르긴하다 돌격때는 그냥 막 오던데 퉁 오 아 아 뭐 아 아 죄송해 아 아 여긴 여긴 죄송해요 아깝게 와 이번에 신청 미쳤는데 60.. 65분이면 신청.. 뭐야 다 진행되려나 그게? 100% 신청이 되니? 야 근데 어차피 미션 물건 나갔다 그래 킬이나 많이 합시다 이거 차라리 킬에 불어? 또 저 사람이다 공장 오오 공탱형님 1킬 했네 이제 까비 아 내가 못잡았네 아니 하아 진짜 디디 누가 식빵개만 좀 쏴주실 분? 갑자기 식빵 먹고 싶네 이번판에 한 15킬 16킬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오호 부대장님 1개 감사드리고요 18개 아니죠 나잇다 근데 18개 같은 애드블러 한게 좋았다 여기는 어떻게 곰탱이 우리 클랜 들어오게 해가지고 막내 동생 한번 키워볼래? 너랑 7살 차이다 둥그레 너보다 선밸 나 또 죽을 뻔했다 와 선밸 아니구나 선밸 가버려 네가 언제 갔지? 너 있을 때 가입했었나? 잠깐 뭐야 방위실도 아닌데 아 아 아 맞네 생각보다 되게 오래 됐구나 그럼 너도 알겠네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ㅍ 콜터니지 만나세요 조롱이나 뚫어야겠다 봐 쓸렇게 우리 또 상당한 고참분이셨구만 고참분이셨어 영혼형 보다 일찍 왔다고 아 그래 지금 둥글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 3월 달이면은 깨고 참일 수 있겠네 니가 아 그러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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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으 아무리 폭행 Smart 오 띠띠형 킬 많이 하셨네 지금 일부러가 금지와 입학에 안 내미는 중 킬 더 하려구요 어? 잘하면 내려오겠는데? 오 띠띠형 킬 스페셜포인트 스페셜포인트 어? 왜 이게 안맞아 까비 딱 잡고 나서 템포 조절을 살짝 할 필요가 있네요 못 가자고 스페셜포인트 어? 근데 왜 내가 일거야 나는 지키미 하하 아 뭐야 삐이네 가져야돼 가져야돼 못삐이야 아 이거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잠깐의 어떤 단합 좋았다 단합은 안됐지만 안 내리시네 어? 이소영님 원래 옥 보시는 분인데 안 내리시네 반샷 그쵸 좀 시원시원하게 가야되는데 결국 비슷하네요 와우 여기 이제 스나들던 형들 슬슬 돌결둔다 그럼 오히려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형님들이 뭐 아까 저기 슬럼도 형 안온다고 깠지만 어 공격 되니까 이제 저분의 마음을 아마 다 아쉽겠죠 이 역지사진가 이 역지사진가 back 그 어 으 육 screws 으 으 으 그럼 벌써 왔을거 같나 벌써 어 에쥬가 다리반 개고수나 아우 까비 아주 섭다 재캠 하고 갑니다